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고전! 고전문학계의 중충 비행물체 UFO 유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UFO 유광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똥이야기 있잖아요? 역시 똥이야기는 망고의 진리다!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은 또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다시 좀 17세기로 날아옵니다. 17세기에 우리가 구운몽이라는 거 했습니다. 구운몽. 작가와 작품을 알 수 있는 소설이 그렇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17세기에 아주 걸출한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문호인 서포 김만중께서 탄생하셔서 김만중. 구운몽을 창작하시고 대단한 소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명작인 사씨 남정기라는 걸 창작하셨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어. 그렇냐, 배웠죠. 기회가 안 나는데. 아, 그러냐? 사씨가 부인의 이름이잖아. 부인의 이름이죠. 사정옥인데 양반은 씨를 붙이니까 사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씨의 남정기. 남쪽으로. 남쪽으로 정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씨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공을 사씨로 받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빠르다. 주인공이 사씨야. 주인공이 사씨예요. 김만중이 사씨 남정기를 왜 지었는가라고 하면 김만중의 형이 있어요. 김만기. 그 김만기의 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면 숙종임금의 부인이 돼요. 오. 그러니까 인경왕후 김씨예요. 오. 그런데 이분이 딸 몇을 낳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상 많이 들어본 그 아줌머니. 아. 인현왕후. 장이빈. 그렇지, 그렇지. 인현왕후가 중전이 되죠. 인현왕후가 중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부로 히빈 장씨. 장이빈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쫓겨났다가. 그렇죠. 결국 장이빈이 사사되어.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임을 당해서 쫓겨갔던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인현왕후는 평생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숙종 다음에 경종인데. 바로 장이빈의 아들이에요. 인현인가 짧은 때 하고 이제 영조가 왕이 됩니다. 자, 김만중과 그의 형. 같은 서인입니다. 서인 쪽에서 왕비가 나왔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인현왕후.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역시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삼는데 서인 쪽이었던 거야. 그런데 평생 애를 못 낳은 거야. 히빈 장씨가 애를 낳았던 거고. 히빈 장씨는 남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남인 계열과 서인 계열이 이 당쟁의 여파 속에 있었던 거고. 김만중은 당연히 그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현왕후 편이 있지. 장이빈이 엄청나게 득세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소설 사씨 남정기를 지어서 숙종 임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녀석아 라는 말을 하려고 사씨 남정기를 지었다. 그러니까 사씨는 누구냐. 인현왕후를 빙의한 것처럼 지었다라는 게 학계의 통설이고 주인공처럼 앞에 내세운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런 시대 배경 하에 임금에게 그럼 안 되지. 그러지. 그렇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지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씨 고생 많이 하겠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오겠네. 그럼요. 답은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런데 김만중이랑 걸출한 작가가 나와서 사씨 남정기와 구운몽을 지었는데 18세기에 드라마 같은 소설들이 빵빵 터지게 나옵니다. 18세기에. 그거의 원조구나. 엄청나게 긴 대장편 소설들. 그냥 한 권이 아니야. 너무 길어서 읽기도 힘들어. 읽다 보면 스토리도 헷갈려. 그래서 연구자들도 써가면서 해야 돼. 누구 나왔지. 누구 나왔지. 인물 관계도 그리고. 개보도 그리고. 이렇게 할 만큼 엄청나게 긴 소설들이 나오는데 그 소설들을 가문소설, 가정소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가정소설들을 최초로 보여준 작품을 찾자면 골출한 사씨 남정기입니다. 이게 아침 막장 드라마의 원조구나. 그렇죠. 그렇죠. 총수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원전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원전대로 적나라 하겠지. 적나라 하죠. 요즘 드라마에서도 이런 막장은 못 만드는 걸 여기는 만들어냅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건 학교 때 안 배운 것 같아. 막장은. 절대 배울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자 막장 고. 오케이. 배경은 중국입니다. 중국 명나라. 중국을 빌려온 거야. 늘 그렇죠. 늘 그렇죠. 그게 편하네요. 금능 순천부라는 곳에 유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뛰어나요. 어릴 때부터 과거 급제를 팡팡팡팡 해서 잘나가다가 간신들이 농단을 하니까 에이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있는데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현수라는 사람을 낳아요. 중국 남자 유현수. 그런데 그 아버지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고모. 맞아. 그렇죠. 고모. 그 고모가 두 씨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아들 하나를 낳고 죽어서 그 고모가 이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집에 어른은 누구냐. 아버지. 그리고 고모. 집은 엄청난 부자고 대단한 권세 있는 집이었어요. 이 애도 열다섯 살에 과거를 급제했어요. 중국에서 열다섯 살에 급제했다 아주아주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황제가 내가 너에게 한림학사를 제수하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좀만 더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허 기특하다. 그러면서 합격과 동시에 휴가를 받았어. 5년 동안의 휴가를 주마. 너무 어릴 적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너 재능은 충분한데 아직 어리니까 공부 좀 더 해라. 그렇지 그렇지 그랬어요. 자 이쯤 되면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지. 그렇지. 결혼해서 집을 끓여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에 매파들을 불러놓고 좀 추천해봐 그랬더니. 죽매. 어 죽매. 딱 이게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러니까 매파들이 다 모여서 누가 좋고 누가 좋고 막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아우 걔는 별로예요 하면서 막 서로 헐뜯고 헐뜯고 하도 그냥 몇 시간을 더 시끄러울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할머니가 마지막에. 아이고 모두들 하는 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께서 만약에 부귀하고 이름을 높이 날리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승상인 엄숭 엄숭상의 손녀가 있는데 그 집만 한 곳이 없습니다. 당신 잘 나가고 싶어? 그러면 엄숭이 손녀딸이 있는데 걔가 최고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현철한 사람을 구하신다면. 신성현에 있는 사급사의 급사볕을 했던 사씨라는 거죠. 그 집에 소조 한 명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습니다요. 그랬더니 아버지. 부귀는 본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어진교수를 택해야겠소. 그런데 사급사는 옛날에 대감 교수를 하다가 간원을 해서 결국 귀양갔던 사람이니 믿을만한데. 주사는 좋아. 그 집에 요조 숙녀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소이다. 그러니까 이 매파가 한두 번에 깨서 제 평생 많은 여자를 봤지만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모와 아버지하고 이 둘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고모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엔 여동생이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묘회 선사 아시지요. 묘회라는 여승이 있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머리틀장 인물이 많아 벌써. 많아 많아 가정소설을. 그런데 아무튼 친하게 지내는 여자 중이 있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관음의 형상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 절에 바치면서 보통 좋은 그림이 있으면 거기다 시나 글귀를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에 맞게끔 글귀를 딱 적을 수 있는 수준도 볼 수 있고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의 공부 수준도 알고 덕행도 알 수 있고 하니 그 묘회 스님 그 여승을 시켜서 한번 좀 글씨를 받아오라고 하지요. 그 여자에. 이렇게 딱 의견을 낸 거야. 필체로. 석격. 그렇지. 인품. 그렇지. 공부를 알아보자. 그리고 시의 내용. 그때는 인스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없죠. 요즘 세대는 이 마음을 모르지. 그렇지. sns 없던 시절에는 비슷했어요. 그렇죠. 야 너무 예뻐. 누구누구 닮았어. 직접 만나면 야 어디 닮았어. 눈코가 똑같잖아. 눈코 숫자만 똑같아 시발. 그 막막함을 우리는 알지. 알죠. 더더욱 지금 아들이 급제해서 잘나가요. 이 집은 원래 명문 같고 대대로. 그러니까 그 막막함을 우리가 이해하잖아. 그렇죠. 뭐라도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면 필체로 사람을 파악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먹히는 게. 어. 글씨체가 예쁘면 왠지 사람도 그 글씨체를 닮았을 것만 같거든. 내 경험상 망상입니다. 고전적 사고예요. 글씨체하고 생김새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씨를 왜 썼냐 하면 자기 인격의 표현을 위하여 글씨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필체가 성적 일부를 드러낸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세대가 그 옛날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한영이 또 당대 명필이야. 그렇죠. 맞아요. 당대 명필이었죠. 그런데 하도 SNS가 없으니까. 그렇지. 필체로라도. 그렇지. 마음을 알겠어. 네. 그랬어. 보냈어. 그래서 여승인 묘회가 관음 그림을 가서 그 사급사 집을 간 거야. 갔더니 어머 어색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절이 좀 퇴락해서 어떻게 좀 중수하려고. 의도를 속이고. 의도를 숨기고. 그렇게 하라 그러십니까. 중수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귀한 그림을 시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림은 좋은데. 옆에 관음을 찬양하는 관음찬. 글씨가 없어서 막막한데. 이 댁의 소조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여기다 글씨 좀 받아주는 그런 어떤 공양을 좀 해주십시오. 어머 그래요. 또 엄마들은 딸 자랑하고 싶잖아. 이리 나와 이리 나와 해가지고 싹 나오는데. 여승이 딱 보니까. 어머머머머. 여자가. 너무 예쁘고 괜찮은 거야. 글을 탁 쓰는데 너무 괜찮은 거였어요. 글씨도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것도 뭐 저런 말 했을 텐데. 누구 관음을 닮았다느니 뭐. 총수님이 혹시 사시남정기 미리 읽었어? 아니 뻔하잖아. 그림 가지고 갔으니까. 왜 그러냐. 스님이잖아 스님.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따가 중요한 반전이어서 이따 하려고 내가 빼놨는데 그렇게 집었냐. 관음은 보통 여자로 형상화가 돼요. 그 여자가 애를 안고 파도를 건너가는 곳 속에 뒤에 정자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시의 내용도 그건데 이게 후에 사시가 그 관음처럼 생겼고 그런 정자 있는 데에서 아주 기이한 일을 당해요. 마치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예지하듯이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관음은 사각털이거든. 50대 말하는 분 몰라도 10대 청소년 얼굴은 어그레시바인데. 그러니까 약간 후덕한. 그렇지. 그 시절의 미인상이었구나. 이따 이제 당연히 첩이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걔 안은 관음처럼 안 생겼지. 그렇겠지. 연예인처럼 생겼지. 거기는 판부파탈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쪽으로 훅 빠지는 겨. 난 이 사시 얼굴이 지금 떠올랐어. 막 떠올랐죠. 이 무지개 아이브라우. 사각턱 하얀 얼굴 후덕한. 거기에 심지어 이제 성격은 좀 이따 나오는데. 온화하고 아주 짱짱짱한. 인연왕호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런 거구나. 교육을 잘 받고 얼굴 하얗고. 어허. 무지개 아이브라우에. 어. 사각턱.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판부파탈이 와가지고. 샬샬샬샬샬 녹이면. 가문의 명의도 중시하고. 글도 잘 알고. 얼굴도 사각턱이고. 깐깐하고. 관음은 사각턱인가 몰라. 내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건데. 아니 진심이에요.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한 20년부터 관심이었어요. 관음은 왜 여자일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은 다 남자로 형성하대요. 그런데 관음만은 꼭 여성으로 했어요. 언제부터 관음을 여성으로 생각했을까를 제가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간다라 미술이 그렇고 어쩌고 뚜낭 윙깡 룽먼에 있는 이런 거. 막 연락이 찼다가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공항에 내려서 딱 보고 깜짝 놀라게 오냐면. 관음 얼굴이 그려져 있어. 비단길 사마르칸트가 우즈베키스탄 있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왜 사각턱이냐. 이게 여성이면서 남성 같은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음을 오랫동안 추적하다가. 일단 멈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증은 거의 99%야.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될 때 지금의 우즈베. 그렇지. 그쪽을 통해서 왔는데. 당연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아무튼 뭐 오늘 갈 길이 멀어. 사각턱에 관해서 나중에 한 번.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왜냐하면 그게 이상했거든요. 나 이상한 게 이상해. 당연하죠. 이상한 게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안 궁금하나 봐. 나는 궁금해 그게. 왜 사각턱인가 다. 그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로부터 학문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청순님은 나랑 손잡고 고전문학. 자 그래서 성훈. 아니 성훈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아니야. 성격을 보여줬는데. 매파가 가서 설명을 해요. 아휴 유씨 집안 아시죠. 그 집안의 이런. 다시 돌아갔어. 남자 집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서. 벌써 어릴 때 등과했고. 팍 얘기를 했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홀딱 반해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딸 사씨에게 말합니다. 어머머 이렇다는데. 튕겼겠지. 그랬는데 사씨가 튕깁니다. 유한림네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한다는 말이 그런 말만 하는군요. 우리 집안의 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만 말하는데 유한림 집안에서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그런 집에는 제가 갈 수 없어요. 깜깜. 그 시절에. 와. 근본 있는 집안 규실의 어떤 이상적인 전형이구나. 그렇죠. 가물의 명예를 중시하고. 어 어 어. 재물을 담아지 아니하고. 그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어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파가 와서. 오나하고. 후다코메 모에. 어. 사정동에. 그러다가 속 아주 깐깐하고 강직하고. 오케이. 그리고 딱 해서 보내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 싫다고. 더 한 달 하게 되는 거지. 자기 여동생인. 그 애의 고모죠. 아 일을 그르쳤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또를 찾아가요. 직접 이 아버지가. 아 그 동네에. 지금 나와서 응고하고 있으면 고의가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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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이러저러저러해서 이 집하고 통원하려고 그러는데. 자네가 좀 중매 좀 해주고.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가서 딴 말은 하나도 하지 말고. 그 집에 돌아가신 아버지인 사급사의 절개와 그분의 그 강직함에 대해서만 말하고 오게. 이 사또가 직접 시킨 대로 그 얘기만 뚝 하니까. 아유 정말 그러세요. 그렇다면 결혼해야죠. 해서. 사씨. 사씨 엄마가 시켰어. 사씨 엄마가. 처음 왔을 때. 야. 처음으로 튕겨라 얘. 사씨는 뭘 모르고.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좋아 좋아 좋아. 엄마는 중하고 짰어. 자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칭찬했다고. 어 그럼 결혼해야지. 아니 아니 자기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니 아니 엄마가 시켰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미리 다 들었어. 웹하 얘기도 다 듣고. 여중하고도 다 얘기했어. 그런 거야. 여기서는 한 번 튀기는 게 좋겠다. 좋아. 어쨌든 그랬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좀 있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요. 그래야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가정소설이니까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애 고모한테. 네가 나 죽은 후에도 우리 집안을 잘 좀 해다오. 네가 유일한 어른이다. 어. 어린 아들한테는. 너는 앞으로 집안일을 할 때 반드시 고모와 상의하여 집안을 빛내도록 하고. 내 안에는 덕행과 식견이 높다. 그러니 내 부인을 공경하고 깊이 활약하도록 해라. 그리고서 죽었어요. 그러고서 죽었어요. 그러고서 죽었어요. 죽었어. 자. 휙휙 넘어가 그다음에. 5년 휴가 줬잖아요. 휴가가 끝났어. 스무살 돼가지고야 관직에 나갔어. 유연수가. 벼슬 상의하는데. 엄승상.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손녀따라고 잘나가려면 하라고 했던 그 집 있죠. 이제 그 집하고는 잘 못 지내는 거야. 그렇지. 엄승은 실존 인물이고요. 중국 역사상 관심 뽑을 때 반드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자기 손녀하고 결혼 안 했다고. 이 건방진 새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이 서른이 되었어요. 빨리빨리 부모지로 하네. 여기 필요한 문제로 빨리빨리 가요. 원작이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요. 서른까지. 사 씨가 만나합니다. 남편에게.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치 못해서 당신과 10여 년을 동거하였으나 한 점 효륙이 없으니 불효의 3천 가지 죄 중에 차식이 없는 것이 죄의가 가장 크다고 하였습니다. 처벌드리자. 그렇지. 자기 입으로. 어. 이대로 가다가는 유 씨 집안의 종사가 위태로워서. 스튜핏. 이 스튜핏함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깝깝한지. 자 그래서 첩이 들어와. 아니 첩이 들어올려면 좀 있어야 돼. 어진 여인을 취하셔서 자식을 낳으시면 가문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첩의 죄도 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 첩을 드리면 집안이 어지러워서 안 되는데 자네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랬는데 아니옵니다. 저는 투기하지 아니하옵니다. 베리 스튜핏.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세송여자처럼 투기하지 않을 테오니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사실 좋아했거든. 그런데 이 여자 고집이 보통 여자인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첩을 하더라는 거야. 고집도 세 고집도. 고집왕. 그러다 보니 고모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모도 너 그러면 안 되지 한참 얘기하니까. 고모가 설득하려고 하다가. 고모가 설득하더니 옛날에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거나 투기는 하지 않고 교과서에 배운 얘기를 쫙 들어오는데 이 고모는 세상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의 세상과 옛날이 다르고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어찌 투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니. 정신 차려라 얘. 공연이 옛날에 아름답게 꾸민 이야기를 좋아해서 화근의 씨를 뿌리지 않는 게 좋단다. 라고까지 대놓고 말했는데도 베리 베리 익스트루밍이 슈티핏하게 안 돼요. 첩을 얻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를 한참에. 교과서에 있는 현모양초의 모델.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자기는.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첩을 얻기로 해요. 오죽하면 두 부인이 답답하니까. 내 뜻은 정말 갸륵하다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이제 못 이겨. 이 쇠고집을 못 이겨. 그래서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직접 이 사씨가 맵파드를 풀어서 좋은 여자를 구하라고 그래요. 아유. 진짜. 지가. 베리 베리 스톱이다. 내 얘기했잖아요. 지가 구한 여자에게 지목이 날아가는 그거라니까요. 이게. 아우 옛날에 출신은 양반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몰랑 양반이고 사실 양반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장하려고. 성은교고 체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언니네 얹혀 살고 있어요. 나이는 16살입니다. 그래요. 양반댁이라면 다를 것이니 그쪽이 괜찮겠네요. 하고 고릅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 팜파리아이.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살랑살랑 해당하에 꽃가지가 나붙이는 거고 아침 이슬이 머금은 듯 고와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여자가 싹 온 거야. 그때 압불사 싶었을 거야. 속으로는 압불사 싶었을 텐데 내색을 안 했겠지. 고모만은 속으로 탄식을 하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렇게 절세가인을 얻었으니 저 여자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얘가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마다 총명하고 민첩하고 일도 잘해. 남편인 유할림의 마음을 잘 맞추고 본부인인 사씨한테도 너무 잘하면서 섬겨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윤민한 아이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칭찬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변할까요. 애가 나와야죠. 그렇지요. 출사. 그렇지요. 교씨가 임신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힘들었어. 자 첫 번째. 진짜 사건 지금부터 벌어지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첫 번째 사건. 이제 서술도 원문에 간사한 교씨가 이렇게 나와 이제. 교씨가 아들을 못 나면 어쩌지. 전전긍긍긍긍긍긍긍긍긍긍 마 되는데. 그 주변에 왜 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나쁜 종 하나가 있어. 남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와서. 솜씨 좋은 무당이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해서 무당 하나를. 심랑이라는 여자 무당을 딱 했어요. 맥을 딱 집다니. 그 무당이 헤헤. 여자 맥입니다 여자 맥 여자에요 치성을 드리면 아들로 바꿔주겠지 어떻게 알았지 뻔하잖아 제가 사람의 수태를 남녀를 분변치 못한 적이 없는데 안됩니다 그랬더니 막 어머 대감께서 나를 이댁에 놓으신게 어머 어떻게 아들 낳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참 하니까 치성 들어가지고 아들 낳았어 쭉쭉 가요 이제 그래 알았어요 숙소리가 너무 장가지가 많아 그래서 치성을 드려가지고 결국 부적을 쓰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장주라는 이름이야 두 번째 사건 아들 낳은 거를 한림도 좋아하고 사씨도 너무 좋아하고 다 사랑하고 집에 화기애애학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망각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사씨가 정원을 걷는데 갑자기 어디서 뚱뚱 뚜까당 뚱뚱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안 들려있을까 다시 한 번 뚱뚱 아 가야금? 그렇지 검은고 가야금 소리가 뚱뚱뚱 소리가 사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알아보라니까 어머 교시가 있는 곳에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시가 애를 난 다음에 종들이 사랑을 받으려면요 혼을 홀라랑 빼야 돼요 음료를 배우셔야지요 검은고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춤도 배우셔서 장부를 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배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 노래 선생인 여자 한 명을 붙여줬어요 한림이 있을 때는 소리 안 나게 옆방에 숨겨놓고 한림이 없을 때는 가야금 타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기회를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교시는 워낙 재질이 총명해가지고 흡수가 빨라 쑥쑥쑥쑥쑥쑥쑥쑥해요 그 소리를 4씨가 산책하다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쑥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냐 거짓말은 저희 친정 사촌 누이입니다 허허 여자의 행실은 시부모를 봉향하고 난군을 섬기고 자녀를 잘 교육하고 비복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잘 부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방종하게 음률과 노래로 소일거리로 쉬면 니가 기생이냐? 어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너무 고깝게 들어서는 안 되려 어머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우지도 못하고 깨우지도 못했다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월말기머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처와 첩의 수준은 완전히 다르겠죠 첩은 미치예요 한참 교씨가 그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네 이때부터 복수를 묶었어 어떻게 알았지 유알림이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교시방에 딱 간 거야 사실은 깝깝한 사람 얘는 막 샬샬샬 노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좋았어 아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가야금 좀 뜯게 그랬더니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어허 남편이 하라면 해야지 제가 씨를 일로 바쳐야지 어 이제 일로 가 제가 씨를 낮에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간질 들어갔어 이간질 중상모락 부인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무 요사스럽고 괴이하게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한림을 혹하게 하느니 제가 다시 노래하면 칼로 혀를 끊고 약을 먹여 펑어리로 만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비록 비참한 계집이지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를 끊어 그러니까 지금 부르라는 노래는 못하겠어요 저를 좀 이해해주세요 실력이 나오네요 여기서 드디어 실력 나옵니다 이 말을 탁 듣더니 어 아니 자기가 첩을 얻으래서 얻었는데 한 번에는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가정소설의 원료라니까 얘가 어 그대를 취하라고 한 것이 다 부인의 권하셔서 한 건데 지금 한 번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거겠는가 자네는 부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본래 부인이 유순한 사람이니 그대를 해칠 리 없으니 그런 걱정 말게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안이 끝장나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지 그랬지 그렇지 소설가 해 그냥 야 너 너무 정확해 이게 집안이 끝장나려면 이쯤에서 뉴 캐릭터 남자 남자가 나타나야 돼요 동청이라는 남자가 잘생겼어 젊어 애가 일도 잘해 글도 잘 쓰고 지식도 있어 양반들이 과거를 못하고 그러면 중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의 관리처럼 식객 되는 거야 그렇죠 식객을 하는 거예요 그 식객 중에 동청이라는 애를 딱 봤는데 소문이 좀 얘는 안 좋았어 너무 많이 자주 옮겨 다니는 거야 원문에는 써 있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그래서 자꾸 쫓아내는 건데 일은 잘하니까 처음에 막 하는데 같은 과야 같은 과야 순진한 유활님이 얘를 신임했어 일도 잘하고 서서라는 게 글씨 쓰는 거거든요 사부인이 걱정이 돼서 들리는 말에도 동청의 위인됨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니 큰일을 저질리기 전에 내보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전에 있던 곳에서도 요란한 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교실 때문에 남편이 좀 그랬거든 남의 풍문을 듣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 지난번에도 교실한테 그러더니 에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너무 말하지 마시오 부인은 하고 동청을 신임했어요 동청은 일을 잘해 집안일을 척척척 잘하니까 다 믿어서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씨가 임신을 했어요 주인공이 사씨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네번째가 일어납니다 교씨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교씨가 이제 지위가 불안해진 거지 그렇지 애를 낳았어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 어머 이거 어떡해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온갖 부적을 하고 뭐 난리 난리 쳐서 막 작전을 싼 다음에 어느 날 교씨가 유할림에게 말합니다 어머 우리 첫째 아들 아시죠 제가 나네 오 지 아들을 개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쩐 일로 갑자기 병이 나고 막 헛소리하고 가위 돌리고 난리해요 야 지 아들을 희생시켜 어떻게 알았지 야 지 아들이 아픈 게 지금 정 부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왕조실록에 장희빈이 인연왕후를 모함하는 방법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독하다 미리 짠 종이 어머 어머 이거 이게 뭐예요 하면서 흉악한 저주의 말을 쓴 글씨를 찾았다면서 훅 갖고 온 거야 사씨 부인의 글씨대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딱 갖고 보니까 공작 들어갔네 그걸 유할림도 딱 보고 깜두는 순간 어머 뭐예요 제가 16살에 여기 와서 남에게 원망도 드린다 하나도 안 했니 어떤 사람이 우리 모자를 이렇게 부회해 어떡하라고 하면 죽겠어요 난리난리 치니까 정부인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부적을 써가지고 집어넣었다 그거를 종이 딱 가까운 거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분명 잔악하구나 그런데 잡스러운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으니 누구를 지목해서 문처하겠는가 이런 요물은 아무도 모르게 불태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그 글씨가 부인 글씨인 걸 아는데도 일단 한 번 더 보지거네 그랬더니 교씨가 이 여자가 또 순발력이 좋아 갈려던 방에 확 들어서 어머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시키는 대로 했던 종이 딱 들어와서 다 된 밥이 왜 재뿌리세요 다 왔었는데 왜 그러세요 사시글씨라고 했었어야지 어머 저 글씨 뭐죠 어머머머 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야 될 것 같았는데 작전은 원래 그거였거든 왜 그래 그랬더니 교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할림께는 그 정도만 하여 의심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영리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도리어 우리가 의심받으면 해롭다 다음 기회에 할림이 더 굳게 결심하시도록 할 것이니 넌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라 한 집안에 있을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급이 그러니까 유할림이 그 글씨가 사시의 글씨를 알았던 거죠 그렇지 그러나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찜찜함이 지금 두 개가 생겨서 음 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결정타가 나갑니다 사시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엄마랑 살았잖아요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전갈이 옵니다 그래서 사시가 자기 엄마를 보러 떠나요 그리고 유할림이 갑자기 황명으로 지역의 수찰사 민심을 돌아보라는 걸로 떠나요 이때 동청 아까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걔랑 불륜을 저질러요 그거 뭐 예정된 일이었고 이미 저지르고 있었어 그래서 없을 때는 이제 대놓고 교수 입장에서는 스페아지 스페아 그렇죠 대 너무 정확히 이런 애는 남자가 하나일 수가 없고 그렇죠 이 동청도 스페라고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러 쓰다가 버려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지금 자기 자식을 그렇지 자기 자식 목숨을 가지고 지금 장만 쳤어 거기까지 가잖아 못할 일이 없어 얘는 그렇죠 그렇죠 자 동청하고 간통을 계속하고 꺼리키만 신단했는데 주변의 시녀들은 알지만은 교수가 무서워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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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청한테 어떡하지 동청시키려고 이제 또 그렇지 어휴 어떡하지 사실은 지도세도 없이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야 아예 제거 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 하고 슥 슥 슥 슥슥 슥슥슥슥슥슥 말했더니 어머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당신은 이런 걸 준비해 주셔 어 그거 어렵지 않아요 남매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여동생이 설매인데 사씨 부인의 몸종이야. 걔를 시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개한테 돈을 원창 먹이고 사씨가 가지고 있는 폐물 중에 하나를 몰래 빼갖고 왔어요. 폐물을? 폐물. 교씨가 여종을 시켜서 사씨의 폐물 하나를 쑥 빼왔어요. 그리고 이 동청이 자기 부하처럼 부린다는 냉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또 잘생기고 또 호대가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비과야. 아까 유할림 남자 주인공. 이 사람이 산동지역을 이렇게 순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어느 주막에 가서 있는데 왠 청년 하나가 도는데 애가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동청의 친구를 남편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보낸 거야. 의도적으로 보낸죠. 아 폐물을 늘려서 보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사씨가 이 폐물을 남자한테 줬다. 그렇지. 야 이 씨발. 그래서 바람이 났다. 그렇지. 의심하도록. 그렇지. 야 보통이 아니죠. 17세기에 이런 소설 나왔습니다. 인간 본성은 똑같으니까. 이거 막장 드라마 똑같아. 막장이라니까 이거 막장. 막장 드라마 먼저 맞아. 자 다 맞추셨으니까 얘 냉진해 내가 하면서 어디 가요. 나 이쪽 방향 갑니다. 하면서 유할림 가는 방향을 하니까 그런데 슬쩍 폐물을 보여줘.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뭘 훔쳤냐면 가락지를 훔쳤어. 옷가락지. 유할림 집안에 선대부터 내려오는 가보 가락지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의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며느리에게 주고 며느리에게 주고 하는 대대선선 물려주는 가보 옷가락지. 그거를 얘가 일부러 이제 안 옷고름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실적실적 아니 딱 보니까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아이고 뭐 그럼 왜 물으십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어 저거 우리 것 같은데 우리 것 같은데 안 얘기해줘. 아 참 왜 자꾸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한참 뜸을 들여서 몸을 달게 한 다음에 에이 친해졌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진짜 원색전화 저 신성현의 어느 집 여자 하고 썸씽이 났는데 그렇지. 가락재는 털실로 끈을 묶어서 서로 우리 변하지 말자고 이렇게 정표처럼 남녀가 묶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옥보는데 전문가니까 한번 보여주게 해서 가져다 봤더니 진짜 친해 거야. 설명을 막 하라니까 정말 좋은 인연이라는 게 두 번 오지 않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 규문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더니만 정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소조와 아주 질퍽한 정사를 했으니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삘 밖에 막 자랑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자랑 말이지 하면서 그 얘기를 충격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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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뭘 묻냐. 허락자도 있어. 그렇지. 그거요? 패물함. 막 찾아봤더니 없잖아. 어? 이게 어디 갔지? 당신은 부친께서 내려주신 옥지안을 어디다 간소했어요. 이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일까요? 어디 갔지요? 자기가 남에게 죽어서 나에게 묻는 건 무슨 심사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정도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 정도면 다 속지. 다 속아요. 공을 많이 들인 작전이야 보니까. 이거 보통 작전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주고 나에게 묻는 건 무슨 심사요? 야 이거 정말 명대사입니다. 명대사. 여기서도 끝이 안 났어 근데? 끝 안 나요. 아직도? 아이. 여기서도 내치질 않았어? 그러니까. 잊으면 끝내야 되잖아. 근데 뭐냐면 집안 어린이 두 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모. 고모가 오니까 고모님.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출타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누굴 만났고 쫙쫙쫙쫙쫌쫙쫙쫙쫙 쨍쫙쫙쫙쫙쫆아앙 얘기 한 거야. 쨍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모님 에이 그렇지 않아도 사이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시 부인은 옆에서 처음 듣n다 짠 얘기한 거야 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모님 그렇잖아도 상의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시 부인은 옆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은 못하겠고 두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얼굴 색으로 싹 변하더니 이게 문장이 중입니다 너의 총명이 선친과 비교하면 어떠냐 니가 속은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제가 어찌 감히 선친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빠께서 사람 번호는 있고 천하의 일을 모를 것이 없이 지내셨다 사실을 매우 칭찬하셨고 우리 자부는 세상에 어떤 옛날 열부보다 못지않다고 하셨다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봤는데 니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며 필경 이것은 집안에 어떤 악한 자가 있어서 무아만이 아닐지 니가 어떻게 하느냐 눈치챈 거야 고모는 이 가락지를 훔쳐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지 않고서 왜 이런 어리석은 의심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고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종들을 불러다가 막 혼내고 문초하고 그러는데 훔친 애가 있잖아 사시의 몸종 말했다가는 끝장이겠지 막 다리가 불어날때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궁에 빠졌어요 이게 스토리가 금방금방 안 끝나고 아 그럼요 아침 막장 막장이라니까 아침 막장 드라마 50회짜리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굽이굽이 가 계속 아 그럼요 이 이야기 속에 1대 2대 3대씩으로 쫙쫙 늘어지는 3대록 소설 이런 것들이 18세기에 무지막지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 이거 읽다가 감질러가지고 어머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빨리 빨리 결제하고 그 다음 거 봐야 돼요 막 그러는 거야 야 이 시절에 이거 이 기억에 차 진짜 이 유할님은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찜찜하잖아요 돌아와서 사실 아예 본척도 많았고 교시한테 가서 사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행적이 구차한 게 없어서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지금 아무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런 걸 교시하고 얄나게 말하는 거예요 멀쩡타를 칠 때가 왔어 어 어머 그러면 부인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 지금은 명백한 증거가 없잖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고 지금 또 고모께서 저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마지막 결정타가 뭐야 빨리 궁금해 이때 교시가 애를 또 낳아요 근데 이 애가 과연 누구 애일지는 모르겠죠 스페아 L 가능성이 높지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잘못 진도 나갔다는 의심하고 있는 두 부인한테 고모한테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두 부인이 지금 문제야 두 부인이 그런데 고모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벼슬을 받아서 장사라는 지역에 고모가 비우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들을 따라가면서 걱정이 되어서 조카를 불러서 너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한테 말하고 해라 신신당부라고 떠나요 떠나고 나니까 교시가 기뻐서 미쳐요 자 이제 두 부인까지 갔어 이제 결정차를 어떻게 날리지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브레인스톰윙을 해 브레인스톰윙을 해 이제 결정단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죽여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이제 버전마다 좀 달라집니다 원전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해요 아들 하나를 죽여도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위독한 데까지 갔었는데 그니까 살아났죠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첫째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렇지 이것을 사씨의 행적으로 몰아가자 그렇지 둘째 아들을 죽이고 첫째 아들은 살리면 되지만 사씨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째가 없어지는 게 낳잖아요 그래서 첫째를 죽이기로 하자고는 브레인스톰윙이 끝나요 그랬더니 교씨가 그건 안 된대요 어머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럴 때 이 종년이 약을 타서 질식사를 시켜요 종이? 종이 왜냐하면 동청익 시켜 이거 제 결단 못한다 저렇게 나약해서 큰일을 어떻게 하겠어 이미 경제 공동체가 됐구나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됐어 종도 완전히 한패가 됐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종도 이제 더 이상 빨 수가 없어 종이 가서 그 애를 죽이고 나와서 씌워야 되잖아요 자기 여동생 지난번에 그 가락지 뺐던 걔와 또 걔 친구 한 명을 같이 불러서 일부러 일을 해요 이미 죽이고 나와서 이 둘이 쓱 들어갔더니 죽어 있잖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누가 이랬어 하고 막 난리수선을 피우니까 교씨도 그대로 보니까 원문에 써 있는데 이미 애가 죽었고 왜 죽었는지도 알겠는 거야 그렇지 이미 죽었으니 그렇지 그거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본 또 교씨는 그 순간 그렇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지 슬퍼하면서 동시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막 그러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리얼하다 너희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몰라요 그랬더니 왜 자기 여동생 말고 사씨 쪽에 같이 한 명 더 들어왔잖아 희생양으로 들어오네 네가 그랬지 그래서 그 애를 족쳐 족쳐서 결국 죽여요 이 모든 거는 사씨가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그러니까 교씨의 몸종의 동생은 살려놓고 대신 그 몸종의 동료를 죽여버리고 그렇지 걔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렇지 이 교씨의 몸종의 동생만 말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시켰다고 네 시켰다고 그러면서 얘가 샤샤샤샤샥 말하는 바람에 이태라네 사씨가 완벽하게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유알림이 결단을 해서 자기네 가묘의 교화입니다 애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척척척척척해서 얘를 파문시켜서 얘를 이혼합니다 그래서 쫓아버려요 드디어 쫓겨났어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사씨는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 동은 친정에 가야 되는데 친정에 가야 되는데 가막군에게 친정으로 가지 말고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거를 보통은 그렇게 답답한 여자다라고 읽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읽어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잖아 자기는 안 보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나한테 천스가 한 번은 온다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를 위해서 내가 어디가 있었느냐 시부모 묘를 지키고 있었다 이 남자야 이 멍충아 그 시부모 묘소 앞에 가서 평생 여기서 시묘살이를 하면서 살다 죽겠다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보면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렇지 그 시절에 그렇지 현모 양초 혀보상 이걸 말한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글을 쓴 거 보면 엄청나게 디테일하잖아 그럼요 보통이 아니라 캐릭터가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의 감정이입이 완전히 됐어 그럼요 사씨는 중상모략을 당했는데 그렇지 범인은 누군지 뻔히 알겠는데 그렇지 찬스가 올 것이다 그렇지 그럴 때 내 입지는 무얼로 세울 것인가 그럼요 자기정당성이 필요하거든 시부모를 내가 지키고 있었다 이 시비가 그럼요 나는 비록 남편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이 가문에서 축질했지만 내가 옳다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마을은 그 유씨 집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먼 친척들도 있고 다 소문나지 소문나고 거기서 길사마가 반영상 너무 잘하니까 교씨가 딱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줄여야 돼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저기서 저런데요 남편은 내 번을 두라고 하느냐 남편은 어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렇지 이 사씨 때문에 죽겠는 거야 불안하지 불안하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거지 제거죠 그 제거의 방법이 뭐냐 마지막까지 갑니다 강간 모의를 합니다 야 이거 진짜 21세기 막장 드라마의 원조인데 더 세 더 세다니까 방송 심의에 걸려야 이거 그래가지고 강간 모의를 해서 사람들이 보내 그렇지 믿을 수 있는 놈 누구 냉진 아 그 놈 그 놈을 샥 불러서 가락지 낀 놈 그렇지 가락지 갖고 했던 놈 샥 불러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힘이 되는데 그 시절에 읽었던 사람들은 막 앉았다 일어섰다 냉진 이 개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그런데 종순님 말씀하신 대로 죽여버릴까 얘기도 있었어 먼저 그랬더니 뭐라 아니면 야 그 지역에 눈이 한둘이냐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거기 간 거야 거기서 죽였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커져서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유인해야 돼 유인 그렇지 유인 유인의 방법 두부인 두부인 말은 듣잖아 위조 그렇지 그렇지 편집 위조 그렇지 두부인인 척 하면서 편집 있어 이리 오너라 어디서 보자 왜냐하면 장사로 갔잖아요 아까 아들 따라서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실패하는 거야 그것도 디테일하다니까 편지를 쫙 주니까 편지 내용 보니까 가려고 하실 텐데 어 갈려고 막 그러는데 그날 밤 그날 밤 내일 떠나려고 그러는데 알았다 그러면 내일 이제 애들이 오기로 했어요 감아가지고 자는데 꿈에 자 여기까지는 엮고 갔는데 김만중도 한 개에 도달한 거야 야야 이거 시발 어떻게 박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야 이거 저기까지 잘 끌고 왔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박지 시발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살이 하는 거고 그래서 시부모가 나타나 그렇지 시부모가 나타나는 거야 꿈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김만중이 야 이거를 어떻게 막지 이 시대의 개연성은 꿈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지 그 시절에는 꿈을 해몽하고 다 믿었으니까 그렇지 이상하지 않은 전개이긴 하나 김만중이 남원신이 다 사람으로 풀었잖아 리얼하게 근데 이제 너무 늑장인물도 많고 후반으로 왔어 자 이거는 그냥 꿈으로 가자 관음의 그림 뭐 애 안고 가는 거 있었잖아요 꿈 속에 관음이 나와 그렇지 자기가 관음에다 썼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다른 졸렬한 작가라면 사시의 꿈에 또 나오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시의 꿈이 아닌 딴 사람에게 나오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가예요 그러니까 꿈 한 번은 그렇지 시부모를 등장시키고 그렇지 꿈을 계속 꾸면 계속 떨어지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의 꿈이 나타났고 그렇지 그래서 꿈에 시부모가 나타났어 시부모가 싹 나타나가지고 너 고생했고 우리 아들 새끼가 멍청해서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야 교씨 그 나쁜 것이 하는 걸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네 애군이 있어서 여기 있지 말고 남쪽으로 가라 아 남쪽이요? 꿈에서도 대화를 해 그 편지는 네가 한 번 잘 좀 보고라 영특한 애가 왜 그걸 모르느냐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몇 년 후 맨날 며칠 어느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네가 꼭 가야 된다 거기에 배를 대도록 해라 거기서 남편 만나는구나 어떻게 알았어? 왜 다 맞춰 그때 시바 핸드폰도 오고 이거 다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아주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쫙 모아놨다가 착착착 풀어낸 그런 걸 해결했어 자 그래서 아침에 꿈 깨고 나니까 편지를 다시 보라고 이건 필체는 분명히 두 부인이 쓴 건데 두 부인이 쓸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그 옛날 사람은 금방 알았는데 휘 했던 글자를 쓴 거야 휘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옛날은요 함부로 어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감히 아 호칭이 틀렸어? 그렇지 두 부인의 남편이 이름이 있어요 두홍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홍이라는 글자를 안 써요 그 시절에 얘에 맞는 호칭이 있는데 그걸 틀린 거야 돌아간 자기 남편의 이름이 들어갈 글자는 안 썼어요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보면 문호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삼국시대에 문호왕이라는 왕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문무왕이에요 그럼 왜 문무라고 무 자를 안 쓰고 문호로 바꿨냐면 고려시대의 임금의 이름이 무야 그래서 임금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 서적 읽을 때 힘든 게 뭐냐면 한문한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읽어야 돼서 당대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암호처럼 쓰겨놓은 거야 지금 그렇지 그 디테일을 가져다가 소설을 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장에도 그 단어를 안 써요 쓰면 안 되는 거야 단어 자체니까 그걸 딱 보더니 어머 이건 정말 두 부인이 썼을 리가 없네 라는 걸 깨달은 거야 디테일이 살아있다 진짜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이름에 들어가는 글씨는 그렇지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읽다 보니 어 두 부인 남편 성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그러면 두 부인이 썼을 리가 없다 그렇지 조선시대 사람은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알아들었어요 예스 예스 그 다음 날 찾아오기라 했는데 우르르 와서 가만 자 어서 가시죠 했더니 내가 어젯밤에 찬 바람에 좀 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며칠 있다 갈 테니 했더니 어 뭐야 우르르 다시 돌아갔어요 피했어 그랬어 돌아가서 이제 냉진에게 어이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냉진이 와서 어 뭐야 이게 하고 동청에게 보고하니까 동청이 이놈이 보통 눈치챘다 눈치챘는데 안돼 야 그냥 끌고 와 라고 다시 오더를 딱 내렸어 사씨는 이미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 도망쳐가지고 강변에 나다른 거야 웬 뱃사공이 있어서 어머 저 좀 태워주세요 누구신가 했더니 옛날 두 부인을 알던 어떤 뱃사공인 거야 안면이 있어 왜 그 지역의 유지니까 남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비바람이 쳐서 어떤 곳에 갔더니 웬 오막살이가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웬 젊은 여자애가 있는데 애는 뭐 교시처럼 섹시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애가 참하고 순하고 뛰어났는데 임씨 임씨? 무슨 스토리 정긴지 알겠어 알겠죠? 걔 나중에 복귀한 다음에 부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려고 필요한 거야 이게 폭풍이 계속 쳐서 떠나지는 못하고 얘네 집에서 두 번째 첩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미치겠다 너 혼자 사는 애들 혼자 살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고 가셨는데 폭풍 때문에 못 오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한 괜찮은 여자애 있다 해놓고 정확하세요 모든 게 다 복원된 다음에 그렇지 자 첩을 하나 드립시다 그렇지 또 드려요 그러니까 김만중은 축첩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그 시절에 양반댁의 교수들을 향한 소설이야 이거 맞아요 이 김만중 맞아요 개인지도 몰라 감수정이 너무 섬세해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그 낙선제에 국녀들이 긴 한글 장편 소설들을 벗겨서 읽었어요 그거를 낙선제 소설이라고 해요 그게 아침 드라마 보듯이 그럼요 나 그거 한번 꺼두겠어 그럼요 이게 다 여성용 소설이라니까요 이거 한글로 썼어 한글로 게다가 한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독자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야 보니까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어 우리 구운몽 할 때 봤잖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갑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보니까 아주 뛰어나요 그 시절에 이거 대박 났겠어 그러니까 양반집 교수들이 다 돌려받겠어 심지어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겠다고 번역한 사람도 나왔어요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사시남정기는 한글이 원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한글로 썼다는 자체가 여성용이네 아 그럼요 반려들 보라고 했으면 한문으로 썼겠지 처음부터 자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너 좋아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헤어져서 와요 자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냐면 장사로 가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두부인이 안 불렀지만 믿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 장사로 도착했어요 아주 천신만고 온갖 일이 있어 죽으려고도 하고 몇 번 그래 막 그러다 갔는데 사람들 소리를 들으니까 아휴 이번에 온 자산은 너무나 참 골치야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두부인의 아들이 다른 곳으로 승진해서 간 거야 없어 아 이제는 어떡하나 더 좌절을 해서 막 누가 있어요 악양류에 올라가서 밤을 지내자 거기에 꿈에 또 누가 나와서 너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게 한참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혼자 오디세이야 지금 오디세이 이렇게 한참 나와요 사실 오디세이에 고난을 겪고 있어 하고 뭐 강변에 가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러는데 한 여성이 배를 타고 오더니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됩니다 제가 꿈에 관음보살님을 배웠는데 관음보살님을 배웠는데 관음보살님을 배웠는데 그렇지 그 스님한테 관음보살께서 빨리 이곳에 가서 구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자살하시려 했더니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암자로 쑥 갔더니 그 암자가 맨 처음에 묘해라는 여자 스님이 있었죠 그 사람 암자인 거야 얘는 모르지 그 암자에 뚝 가서 봤더니 관음의 그림이 있는 거야 옆에 글씨가 내 글씨야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옆에 있던 여자 스님이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사람도 긴가민가한 거야 왜 어릴 때 10대 6살 때 봤는데 지금은 거의 30살 가까이 됐으니까 어머 그때 신성현의 사급사님 따님은 어쩌고저쩌고 만난 거야 내가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어머 그런데 할림은 그랬고 어쩌고저쩌고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사씨는 이제 어떻게 했냐 거기에 그러니까 난 자세히 듣고 싶지 않아 어쩌고저쩌고 했겠지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오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임시 여자가 있는데 너무 착하고 착하고 하던데요 엄청난 대사량 임시 여자가 있는데 아침 박장 드라마 엄청난 대사량 그랬더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이 묘의 스님은 어머 개 내 조칸데 그러니까 교실처럼 장희빈처럼 근본 없는 애 데려오면 안 되고 그런 얘기야 그 근본을 남편 얘기로 돌아가 이제 그만할까 남편하고 다시 만나야 되니까 아 이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 얘기를 알겠어 사실 얘기는 끝났어 남편 어떻게 했어 남편 남편도 고난이 와야지 또 어느 날 조회를 했는데 조회가 일찍 나 집에 왔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없을 때는 동청하고 밤새도록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리를 친 다음에 남편은 늦게 올 거니까 표현은 난자판으로 난자판으로 막 자고 있는데 남편이 왔으니까 이제 부인차서 쓱 갔더니 이 여자가 거의 헐벗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가 그랬더니 요즘 꿈짜리가 뒤숭숭해서 제가 이래 그 저러고 한참 썰을 풀어놓는 거예요 나도 좀 꿈짜리가 뒤숭숭하던데 왜냐하면 이제 무당시켜가지고 온 곳에 부적 심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황제가 무당하고 술사들에 빠져서 아주 국가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아까 나왔던 실존 인물 엄숭이라는 간신이 그러고 있었어 막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간원하는 사람이 한 번 간원했다가 죽도록 혼나서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황제가 뭐냐면 한 번만 더 나에게 제사를 하나 해 못했냐면 네 죽인다라고 엄포를 났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탁 나면서 그 나라의 천문을 보는 바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요즘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이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한 번 우리 집에 와주게.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더니 쭉 보더니 온 집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부적의 그러니까 유할림이 사씨도 쫓겨갔잖아. 그런데 이런 이상한 요물이 나오다니 이게 뭐지. 교씨가 또 눈치가 좀 빨라. 전전긍긍 전전긍긍.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했어. 동청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어머 그러다가 우리 둘 관계. 알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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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들의 관계를 종들이야 모를 리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유할림 귀까지 가면 정말 큰일이지.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얘가 이제 서사라고 했잖아요. 글씨 쓰는 거. 국가 공문을 봤더니 황제의 공문. 다시는 쓸데없이 내가 하는 무슨. 나왔지요. 나왔구나. 왔구나. 남편을 귀양 보내는구나. 그렇지. 남편의 필체를 뿐따가지고 뭐라면 상소문 하나 가짜로 동청이 지어요. 하지 말라는 그 짓.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냐. 엄숭을 찾아가요. 그렇지. 딱 주니까 엄숭은 유할림이 재수 없었거든. 딱 잘됐네 싶어서 그걸 가지고 황제한테 딱 갖다 내고. 그러니까 황제가 분노를 하고 이 자식 귀양. 그래서 유할림이 귀양을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청은 이쪽에 딱 붙어가지고 샤샤샤샤샤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동청 너는 그럼 벼슬 하나 해. 해가지고 벼슬 한 자리를 딱 내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유할림은 귀양을 가고. 그러면 이제 아예 남자를 갈아타는 거네 이제. 어떻게 정확히 그렇게. 왜냐하면 귀양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귀양은 못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시는 어떻게 하느냐. 유할림은 갔고. 귀양 갔다가 더 죄돼서 죽으면요. 패가 망신해서 그 집안 사람 다 죽잖아. 느낌 딱 알잖아. 남자를 갈아타야죠. 내가 집안 사촌에 일이 있어 하고 종들에게는 딱 속이고 자기 아들하고 사씨가 낳은 첫째 아들 있죠. 그 아들하고 몸종 중에 칙근 애들하고 집안에 온갖 해물을 싹 싹 뒤져서 동청이 나 어디로 가니 너도 와. 그래서 알았어요. 해서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그 집을 슝 나가요. 재산을 다 빼돌렸어. 그래서 현령이 돼서 거기서 쫙 있는데. 베리 브레이브한 여자야. 와. 무슨 여자가 아니에요. 가다가 쓰고 오는데 왜 아들놈을 들어왔는데 그게 사씨 아들이잖아. 동청이 딱 어? 쟤는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 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씨의 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아주 어리지만. 그런데. 저 재수없는 애 뭐하러까지 들어와. 그냥 버려 버려. 버려가 죽여지. 왜냐하면 동청은 교시의 아들도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깟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집안 가리다니까 빨리 처리해. 그러고서 누구 시키냐면. 맨날 나쁜 짓 했던 그 종 하나에게. 쟤 버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꼬마 애가 껌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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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렸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참아. 죽일 수가 없었어.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강가에 던져놓고. 아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게 오래락내리락 몇 번 하더니 그냥 더 이상 안 흘러던데요. 그랬더니 어 그래 잘했다.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애는 처리가 됐어. 애는 또 누가 주워갔겠지. 누가 주워갔을 거야. 그 여중 아니야 여중. 여중의 조카인 아까 만났던. 그러려고 그게 한참 있었던 거야. 용도가 거기 있었구나. 그럼 다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동청원 가서 그 집안 간 하면서 막 착취를 하고 난리하고 막 엄숭아한테 계속 편지도 보내고 공물도 보내고 막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한가 놀이가 돼 있고. 황태자를 책봉하는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사면령을 내리죠. 그래서 유할님이 사면되었습니다. 사면되었어. 사면되어서 집으로 가야지. 그때 동청이 연락에 위해 아부를 잘해서 큰 골 태수. 태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수준인 거죠. 엄청 큰 거죠. 거기로 부임하는 거야. 주막에 가서 득. 그런데 신임 태수 간다는 행차를 득 봤더니 싹 보니까 동청인 거야. 하하 저 자식 봐라. 뒤에는 또 이제 막 그 부인이라고 가마가 막 황찬란하게 막 이야 저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행차를 보고 주점에 쓱 갔더니 애매. 주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옛날 교씨의. 그 애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딱 만났더니. 어머. 그러니까 교씨의 몸종의 동생. 그렇지. 옛날 사씨의 몸종. 그렇지. 개막을 알고 있는. 개를 딱 만나. 어머. 걔가 다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지. 할렐루야 되는 얘가 죄책감도 밀려고 어디 계세요. 알았어.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돈 때문에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집안을 다 말아먹은 거나 그다음에. 너무했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는 안 챙겨주고 또. 그렇지. 안 챙겨주고. 그게 제일 중요해. 뒤에 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교씨입니다. 어쩜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난리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다 얘기하니까 충격을 또 한 것 같았어. 짱짱짱짱짱. 다 얘기하지 마. 제발. 안 해. 안 해. 안 해. 나 이때까지 한 시간 넘게 들었으니까. 다 알겠어 이제. 아 글쎄 제발 그만해. 지금 50편. 우리 한 48편 온 거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좀만 더 힘내야 돼 우리가. 힘내서 달려가야 돼.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어. 너 어떻게 만나. 빨리 진행해 이제. 아니 빨리. 얘로는. 날 부인하고 어떻게 만나. 다시. 어떻게 되냐면 디테일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알아서. 얘가 돌아왔다 갔더니 교씨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무슨 신발끈이 끊어온다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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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지 말고. 아니 이거 해야 돼. 아니 이거 중요해.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온다니까. 너 왜 그랬니? 이랬더니. 어머 제가 배탈이 나서. 이랬더니 느낌이 싸니까. 야 같이 갔던 애들 있지. 이리 와봐. 너 쟤 뭐 했니? 이랬더니. 어떤 어르신만. 누군데. 누구누구만 했더니. 유할림이라고. 어머. 알아라라라 봤더니. 어머 큰일 났다. 라고 동청이 딱 보고 하니까. 유할림이 귀향주에 있는 줄 알았더니. 풀려나온 걸 알고.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되겠다. 동청이 어세신을 보내요. 또. 유할림을 죽여라. 어세신을 보내. 왜 갑자기 어세신을 보내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설이. 17세기라니까요. 19비 컨티뉴. 어 그럼. 그래서 어세신을 보내. 한편. 어세신이 막 오는데. 이 사람이 어세신을 피해.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 궁지에 몰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는데. 거기 뭐가 있다? 배가 있다. 왜 있다? 꿈에 얘기했잖아.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들 죽을지 모른다고 말을 안 했으나. 언제 언제 거기 있지 말고 배를 대어라라고 했던. 그거를 딱 기억하고. 사씨가 배를 딱 갖다 주고. 그래서 남편을 딱 구해내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고. 절에서 만나서 잘못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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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제게 할 수 있어요. 제게 할 수 있어요. 제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자기 아들 살리려고. 시부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꼭 가거라. 그렇지. 했던 거기가 바로. 지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막 도망가다 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배를. 어세신을 피했지. 사씨가 보낸 배를 타고. 도망가서. 어세신을 피해서. 그렇지. 둘이 해오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어. 자 그렇다 치고. 눈물 바다에 속죄에 눈물을 흘리고. 자 그런데. 만났어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해 아들. 아니 그러니까 나쁜 애들 처리해야 되잖아. 나쁜 애들. 아들 어떻게 했어 아들. 안 나와 아직은. 주석은 아들. 좀 이따 나와요. 이제 한 과번에. 구한 걸로 해. 나중에 구했으면 지금 구한 걸로 해. 한꺼번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게. 너무 지쳐. 아들 어차피 구할 거 아니야. 구할 건데. 어린애. 탕수육은 부먹이다 찍먹이다 따라 맛이 점심 다르다고 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잠시만. 자 둘이 만났어. 어 만나서 잘 살아. 한편 냉진. 이제 복수를 해야지. 아니 복수를 했는데. 냉진. 얘가 딱 보니까. 자기는 이제 맨날 별거였는데 동청이 잘나간 태수가 됐어서. 걔한테 찾아가. 어. 나 좀 좀 써줘 그랬더니. 어 그거 있어. 그래가지고 냉진이 교씨랑 드디어 또 사통을 해.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스페하라고 그랬잖아. 교씨와 냉전이 그렇고 그렇고는 사연을 하는데. 엄숭이라는 사람이 실각을 해요. 아하. 실각해서. 황제가 그런 엄숭 때문에 잘된 사람 누구냐. 그동안 탄 거를 말해봐 쫘악 했더니 동청이 나와. 동청이 잡혀 들어가서. 뭐같이 땡강. 서울 시내에서 허리를 뚝 잘라 죽여. 뚝 잘라 죽이고. 냉진이 다시 동청이 똑같이. 황제한테 상소문을 써. 동청이 사실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됐습니다. 라는 거를 상소하는 바람에 가서 죽어. 동청 거를 또 싹 다 가지고 냉진은 도망을 쳤어. 또 교씨랑 같이. 교씨랑 또 남자를 또 갈아타. 어 남자를 또 도망가다가 어느 날 바보가 가다가. 얘네들이 돈 많은 걸 알고 얘네 둘 잘 때. 그 많은 재물을 마부가 대충 가지고 또 도망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냉진을 할 수 없이 도둑대에 들어가. 도둑대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광분에 맞 잡혀가지고 걔는 죽어. 냉진 끝. 교씨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배웠던 가무와 노래와 춤이 있어. 얼굴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키녀가 돼. 그래서 잘나가. 모든 사람이 앨범을 홀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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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옛날 유알림 집에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딱 봤더니 걔가 교씨야. 그걸 나중에 유알림 한. 일로 맞춰. 어 일로 맞췄더니 그래. 교씨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장한테 막. 그것도 그냥 갖다 잡는 게 아니야. 매파가 또 가서 교씨한테 굉장히 좋은 집 하나 있는데 거기 쳐 파는 게 어떻겠니. 어머 좋아요.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가마를 타고 막 끌려가는데. 어머 여기 내가 아는 길인데. 어머 여기 내가 있던 집인데. 그거 유알림 집인데. 아니에요. 유알림이 실각하고 딴 대감님이 사셨어요.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이 집을 좀 알아. 나는 저쪽에 있는 마당에 있는 집 있지. 난 거기 살고 싶어 하고 가서 문을 열고 딱 열었더니 유알림이 서있고 사씨가 서있고 사람들이 쫙 서있고. 이놈 뇌제를 알렸다. 모가지를 댕강. 모가지를 댕강 죽이려고 하는데. 잘 달려왔죠 마지막. 역시 이 깝깝한 사씨. 뭐라고 말했냐면 깝깝한. 비록 죄가 중하나. 대감님을 모신 지가 오래되었던 몸이 오니. 시체는 온전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죽였다. 죽였고. 그 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 언제. 새로 첩을 들이세웠더니 싫어 싫어했는데. 내가 봐준 여자 있어 해서 임씨를 불렀더니 임씨가 웬 애를 데려와. 근데 그 애는 누군지 모른데. 너 옛날에 애 없더니 누구랑 결혼했니.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폭풍에 어디 갔더니 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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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웠더니 이랬더니. 그 애는 너무 어릴 때 가서 집안 사람을. 내구나. 아니 몰라 아무도 몰라봐. 엄마도. 왜냐하면 애가 어릴 때니까 엄마도 몰라봐 아빠도 몰라보는데. 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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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가 어머. 이랬더니. 꼬마 애도. 어머 유모 나 몰라. 나 몰라. 그래가지고. 아 너가 내 아들이구나. 이래서 만나. 행복하게 살아. 끝. 와 힘들어. 야 힘들다 오늘. 야 이 디테일한 거. 너무 힘들어. 땀나 땀나. 야 나 이거 듣다가 지쳤어. 듣다가 지쳤어. 너무 디테일해. 디테일 많이 뛰어넘었어. 근데 디테일을 설명 안 하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 순간에 대사도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어 맞아 장난 아니야. 야 이거 100회짜리다. 50회짜리 아니고. 이거를 본받아서 아까 말했던 18세기에 우르르르 나오는 긴 가문 소설들.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와 장난 아닙니다. 창성가미룩이라고 10세기에 나온 그것도 이건데 중층적으로 이야기가 더 있어. 그거 들으시면 더 깜짝 놀랄 텐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힘들다. 순간 순간에 대사도 다 했을 거 아니야. 다 했어 다 했어. 맨 마지막에 드디어 아이를 재회하며 끝나는데 그것도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그것도 한참 힘들어. 그것도 한참 힘들어. 첩을 또 그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안 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알아봤어요. 와 말하기도 힘들어. 마지막에 유모가. 죽이죠. 인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온 가족을 다시 재회하였다. 그 유모 인증 제가 아까 힘들 거 뺐는데 교씨가 아들을 데려가려니까 유모가 못 데려가게 말려요. 그랬더니 아니야 데려갈 거라 그러니까 그럼 날도 데려가세요. 넌 안 돼. 그래 유모를 떼나. 교씨가. 그래서 실수. 저 한 38회쯤에 따라서. 이미 떼나.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많아. 등장인물 너무 많아. 이름도 비슷해. 유모가. 유알림 유시랑. 아이고 힘들어. 38회쯤 있던 유모가 마지막에 다시 등장해가지고 역할을 내. 이 아이가 아들이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느냐고 까먹었잖아. 교씨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됐어. 죽었어. 죽었어. 그냥 오늘날 죽었대. 그냥 끝나. 죽었어. 힘들다. 이거 읽으면 안 되겠다. 읽지 말고 월말 김호준을 들으시는 걸로. 자칫 남정이 이거 한 번에 다 안 썼을 것 같아. 조금 써서 세상에 내보내고. 조금 써서 세상에 내보내고. 그러면 양반집 뉴스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나눴셨어. 이게 진정한 연속국의 원조다. 그럼요. 가정소설의 시초. 가정소설의 원조. 내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전에서는 교씨가 악료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구한 신분제 사회에서 왜 내가 출신 반으로 3등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왜 내가 남자의 신분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시대 윤리 개나 줘. 그렇지.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척하겠어. 그렇게 재해석한 판무파탈 교씨 버전도 가능하겠어요. 그거를 제가 썼죠 이미. 제가 그걸 가지고 교씨의 판무파탈. 자기 실현. 교씨 도전기. 이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지쳐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은 끝내도록 해요. 오늘은 끝내도록 해요. 힘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재밌는데 너무 지쳐. 어 너무 지쳐. 듣기만 하는데 너무 지쳐. 엄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 흐흐흐흐흐흐흐흐 St셨습니다. enjo답öhm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